이번에 모신 분은 저희 문화공간 둥지에서 유일하게 또 색소폰 보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. 이 선생님은 뭘 하시는 선생님이냐 하면 얼마 전 올해 3월까지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권투, 또 폐가 막 높아, 권투 감독님으로 계셨습니다. 지금은 전역을 하시고 울산에서 권투 도장을 차려서 열심히 호악을 키우고 계시는 관장님이십니다. 그분이 오늘 또 우리 수식회사무라공간 둥지 경유산시장 봉설 번영을 위한 힐링콘서트에 기꺼이 축하를 해주러 오셨습니다. 우리 여러분 신나는 노래, 흘러간 노래, 무너진 사랑탑, 색소폰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리뷰에서 무너진 사랑탑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나는 노래입니다. 우리 신나는 노래입니다. 우리 신나는 노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